고흥군이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고흥우주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이번 공모전은 우주쓰레기와 우주식량 해결 방안을 주제로 우주산업의 새로운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고흥우주항공축제를 ESG도 고려하는 또 다른 온라인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. 고흥우주항공축제는 5월 4일부터 4일 동안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장소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우주항공축제로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과 나로호 누리호 실물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.